만법이 공하다에 준하는 게 기독교식으로 봅니까? 일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 때 딱 진정돼야 돼. 그 말에 모든 게 탁 승복돼야 됩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여 일체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 말을 했는데 내 영혼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이거 말씀에 힘이 없죠. 왜 없을까요? 성령에서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혈육의 자녀가 주소 듣고 따라한 거예요. 이러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말이 힘이 있습니까? 일체가 하나님 그러니까 안수를 해도 믿음이 약한 자가 하면 힘이 없다는 게 죄를 사하노라 하면서 속으로도 사해지면 진짜 좋겠다. 힘이 납니까? 그런데 하나님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상태에서는 본래 병이 없으니 본래 병이 없다. 본래 죄가 없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몸이 본래 공허한데 병이 어디 있어? 딱 하면 정신력으로 몸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깨어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를 또 이 말만 듣고 혼자 막 선포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치도 모르는데. 이치를 모르고 하는 건요. 일시적인 효과밖에 안 나요. 참나 상태에서 이치를 알고 해야 돼요. 참나 상태에서 자명하게. 이거 과학입니다. 과학. 영적인 과학이에요. 참나 상태에서 참나와 애고를 오래 관찰해 보니까 어때요? 필연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결론이 납니다. 애고는 무상고부와 참나는 영원하고 불변하고 지복이고 거기는 텅 비어있는 열반의 자리다. 그러고 더 연구해 봤더니 어때요? 그 열반의 자리, 청정한 자리, 진여의 자리에서 변화하는 현상계의 모든 생각감적 오감의 만법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본래 둘이 아니니까 하나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법의 세계에서 겪는 고통, 슬픔, 분노 이런 것도 본래 공한 거고 본래 참나의 작용이니까 내가 끙끙 앓을 게 아니라 참나한테 맡기고 내가 쉬어도 되는 거예요. 본래 참나 작용인데 왜 애고가 중간에서 내 일이냐 끙끙 앓고 있냐는 거예요. 이치를 따져보니까 무상한 놈이 왜 영원한 참나가 지금 이를 굴리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탁 놓고 맡겨버립니다. 고수는. 이게 어디나 있어요. 베네딕트 규칙서 최근에 제가 주문 하나 해서 받아봤는데 거기 그 말이 딱 써 있습니다. 모든 힘든 일을 겪으면 그리스도에게 던져버려라고 나와요. 진짜로 던져버려라. 주인공한테 맡기고 던져버려라. 불교, 기독교 답이 하나예요. 성령 자리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걸 내 것이냐 집착하고 이게 아집이에요. 아집이 날아갑니다. 이 성령 안에서 참나 안에서 살다 보면 아집이 날아가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난리치고 있지? 일체의 진짜 뿌리는 참나고 진짜 주인은 하느님이다 하는 거 알면요. 애고가 힘이 빠지면서 애고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요. 아집이 날아갑니다. 아집이완몬드 아집이 날아갑니다. 아집이 날아갑니다. 감사합니다.